현대엔지니어링 임주권들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주민들에게 담벼락 벽화를 선사했습니다. 기본 설계사업부 임주권 30명이 참여한 이날 봉사는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노후 담벼락을 산뜻한 색깔과 이미지로 채워 무미건조했던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벽화가 그려진 장소는 평소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골목으로 그동안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곳인데요. 벽화를 통해 이곳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작은 부분이지만 벽화 덕분에 마을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함께 참석한 외국인 직원 2명도 색다른 봉사를 경험하게 되어 보람있는 하루였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회사 대표 활동인 디딤돌 하우스 프로젝트 외에도 임직원들의 보다 실질적인 봉사 실천을 위해 본부 실별 사회 공헌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